자, 보자. 자, 갑니다. 자, 우리가 요걸 전복할 거야. 수능이 엄청 많이 나오는 거 알고 있지? 음, 좋았어. 갑니다. 자, 일단 핵심적인 거. 얘가 공통어의를 빼면 뭐가 보인다? 접두어가 보인다. 선생님, 접두어 계속 강조하고 있다. 접두어. 자, 이제 갑니다. 석세이드, 다 알고 있지? 이 영어 단어는 성공하다야. 성공하다. 자, 피디님 한번 물어볼게. 엄청난 부자가 됐어. 50억, 100억 부자가. 그럼 이거 당연히 자식이 계승하고 싶겠지? 그치? 그래서 뭐냐면 이 성공하다의 뉘앙스 다음에는 계승하다의 뉘앙스가 있어. 가난을 계승하고 싶은 사람은 없잖아. 그치? 그래서 뭐야? 석세이드, 성공하다, 계승하다. 됐니? 확인해 보시고. 그럼 이유가 뭐냐면, 잘 들어. 성공이라고 하는 거는, 잘 봐. 요게 서비의 변형이야. 자, 서비는 우리나라 말로 뭐지? 지하철 용어는 무슨 웨이? 서비, 아래. 아래에서 치고 올라가야 돼. 다시 한번 뭐야? 시작. 아래에서 치고 올라가는 게 성공이라는 거야. 어? 그러면 내가 지금 요 단어의 뉘앙스가 고라는 걸 말하고 싶은 거야. 다시 한번 뭐라고 해야 되지? 아래에서 치고 올라가라. 다시 한번. 아래에서 뭐야? 치고 올라가라. 됐니? 다시 한번. 시작. 아래에서 치고 올라가라. 그게 성공하다. 됐습니까? 확인해 보시고. 자, 한번 밑바닥을 치고 올라가는 거. 그게 성공이야. 자, 봐볼까요? 얘가 원래 열심히 공부했어. 몇 등급? 원래가 1등급이야. 근데 수능에서 또 1등급 나왔네.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그냥 잘했나 보다. 이 정도지. 그치? 근데 얘가 몇 등급 시작했어? 우리 노베이스 학생들. 5등급. 6등급. 7등급. 8등급. 4등급. 여기서 시작했단 말이야. 근데 1등급이 됐네. 그럼 성공했어? 안 했어? 한 거지. 그러니까 뭐냐면 밑바닥을 치고 올라가다. 그 아래라는 뜻이 있는 거야. 그래서 성공하다. 됐어? 자, 여기 봐봐. 영어는 같은 배경은 같은 단어를 갖는다. 옆으로 갑니다. 요단 알고 있니? surface. 얘가 영어로 우월하다. 뜻이 뭐야? 우월하다. PD님 우월한 건 성공한 거야? 성공 안 한 거야? 성공한 거지요. 그쵸? 얘도 똑같아. 그럼 밑바닥이 어디 있어? 여기지? 패스라는 게 뭐야? 가는 거지. 그치? 그래서 뭐야? 아, 밑바닥을 치고 올라가는 건 우월하다. 밑바닥을 치고 올라가는 건 뭐야? 성공하다. 확인해보시고. 얘는 그래서 우월하다라고 해석하고 얘는 성공하다. 자, 이거. 우리 제 패스일 때 월반한다는 얘기 들어봅니까? 어, 제 패스일 때 제가 월반한 거야. 월반. 아, 우월하다. 됐습니까? 단어의 한 말 뉘앙스가 바뀐 것 뿐이야. 옆으로 갑니다. 그러면 이제 봐봐. 접두어의 뉘앙스를 다 알고 있어야 되겠지? 갑니다. exceed 뜻이 뭐야? 초과하다. 이 x가 원래 무슨 뜻을 갖고 있어? 초과하죠. 맞습니까? 이 x 초과하다. 됐니? 확인해보시고. 그래서 얘가 그냥 초과하다. 초과해서 가다 이런 거야. 초과하다. 초과해서 가다. 초과하다. 그 다음에 proceed라는 영어 단어가 있어. 얘가 나아가다라고 해석해. 자, 뭐라고 해석한다? 시작. 나아가다. 나아가다. 그런데 얘는 뭐라고 보통 해? 선행하다, 압수하다 라고 해석해. 보통은 자, 이거 봐봐. 우리가 이 단어 외울 때 기억나니? 앞전선의 이렇게 앞이라. 어떤 직업의 가장 앞선 선수를 무슨 선수? 프로 선수라고 하지. 메가 강사, 프로 강사들이 가장 직업의 앞에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뭐가 돼? 어? 앞에 있다 이거야. 앞이라는 말을 뭐가 돼? 다른 말로 선. 가장 앞에 있다. 선. 강사 중에서 무슨 강사 있다? 시작. 프로 강사. 선생님 학원 처음 나올 때 피디님은 옛날에 프로 강사 협의회라는 것도 있었단다. 진짜로. 그래서 뭐냐면 그때는 인터넷 강사 1세대 그 전에 강사들 합쳐서 뭐야? 프로 강사 협의회라는 게 있었어. 자, 들어갑니다. 확인해 보시고. 프로 강사. 가장 앞선 강사고 선 친다 이거야. 그래서 이 단어를 선행하다 앞선. 그럼 이 두 개의 차이점은 뭐냐면 이거 문법적인 건데 얘가 지금 가다라고 내가 해석한다. 나아가다. 가다라는 가장 쉬운 단어가 뭐지? go지. 얘는 자동산이 타동산이. go live walk go live walk 이 세 개의 된 3대 자동사잖아. 문법을 만드는. 문법 속에 나와. 얘가 영어로 뭐야? 자동사. 이건 자동사야. 그래서 얘가 영어로 문법 속에서 자동사 너무 중요하다. 완전 문장 불완전화된다. 근데 프리시드라는 영어다는 뭐야? 타동사로 쓰여. 선행하다 앞서다. 얘는 뭐야? 타동사로 쓰인다는 거. 알아두면 좋아. 됐어? 확인해 보시고. 그 다음 리란 영어 단어는 뭐의 변형이야? 우리 레트로. 기억납니까? 자, 레트로란 영어 단어는 뒤를 보는 거지. 과거를 보는 거지. 얘는 영어로 후퇴하다. 뭐한다? 시작. 후퇴하다. 얘는 과거. 뭐라고 한다? 시작. 과거. 과거로 가는 거 뭐가 돼? 시작. 후퇴하. 리시드. 됐습니까? 확인해 보시고. 그래서 선생님 이거 노베이스 수업할 때 이런 단어와 같이 했던 거 기억나니? 그치. 영어는 같은 배경은 같은 단어를 갖는다. 여기서 릴이 똑같지. 그 다음 얘가 고지. 얘가 고지. 이건 앞뒤만 바뀐 거잖아. 바뀌었다. 이거 앞뒤만 바뀌고. 됐습니까? 확인해 보시고. 됐니? 좋았어. 그 다음에 칸이라고 하는 건 뭐야? 함께지. 그치? 그치? 함께 같이. 함께 가는 거야. 자, 갑니다. 축구에서 손흥민 아십니까? 손흥민이 처음에 토트넘 갔을 때 케인이라는 강자가 있었어. 같이 밥 먹으러 갔을까? 안 갔으면 처음에. 안 갔겠지. 토트넘 손흥민 1년차 때 토트넘에서 힘들었어. 그래서 독일 리그로 복귀한다고까지 얘기했어. 자, 집중. 그런데 손흥민이 너무 잘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케인이 이렇게 하자. 야, 같이 밥 먹으러 가자. 함께 가자 그랬어. 다시 한 번 시작. 함께 가자. 시작. 함께 가자. 다시 한 번 시작. 함께 가자. 뭐 먹으러 시작? 밥 먹으러. 다시 한 번 시작. 밥 먹으러 함께 가자. 다시 한 번 시작. 밥 먹으러 함께 가자. 그럼 봐봐. 케인이 손흥민이 인정했어? 안 인정했어? 인정한 거지. 인정하다. 이 단어 칸스리드 꼭 기억해. 됐습니까? 확인해 보시고. 인정하다, 시인하다. 대체 인정하는 거야. 칸스리드. 그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가장 쉬운 단어 인정하다. 뭐가 있니? 레커나이즈라는 용어. 난 누가 있어. 인정하다. 그치? 이거 약간 콩글리시 섞는 거야. 잘 봐. 시오. 접도 빠니까 얘도 시오. 시오가 중요한 거니까. 이렇게 콩글리시 약간 섞으면 좋아. 됐니? 확인해 보시고. 그 다음 어싯이드는 뭐냐면 어가 한 방향으로 가는 거지. 얘랑 같은 거. 왜? 한 방향으로 가다. 어싯이드 동의하다. 어그리 동의하다. 그래서 움직임과 관련된 거 어센트 동의하다. 됐습니까? 그래서 어싯이드, 어그리, 어센트 동의하다. 됐니? 확인해 보시고. 그 다음에 인터라는 거 알고 있죠? 인터뷰, 인터넷, 인터폰. 인터가 영어로 뭐가 돼? 상호 이런 뜻이야. 뭐라고 나 시작? 상호. 상호 오라고 하는 거야. 상호 오라고. 자. A가 있고 B가 있어. A하고 B한테 상호 오라고 하는 거야. 야 너 일로 와. 왜 떨어져 있어? 자 북한한테 일로 와. 남한한테 일로 와. 이렇게 얘기했어. 이게 인터시드야. 뜻이 뭡니까? 시작. 중재하다. 그러니까 요 사이에 서로 얘가 중자가 되겠지? 따라 중재하다. 중재하다. 됐습니까? 확인해 보시고. 또 개입하다의 뉘앙스도 있어. 중재하다, 개입하다. 중재하는 게 개입하는 거 맞아? 틀려. 맞지? 어, 좋았어. 그 다음 얘는 뭐냐면 얘도 가다라는 뜻이 있어. 가다. 서로 이거 조금 길게 할까? 음, 좋았어. 이쪽 봐봐. 간단하게 얘기하면 고급스러운 표현이 하나 있다. 아시네 있을 거야. 미니. 비디. 비시. 이런 말이 있어. 뜻이 뭐야? 시작. 왔노라. 그 다음 뭐야? 보았노라. 그 다음 뭐야? 이겼노라. 그럼 얘가 왔으니까 오고 가는 거니까 고의 뉘앙스지. 그치? 얘가 고야. 이런 뉘앙스. 자, 보다라고 했어. 이 단어의 변형이 이거야. SD, C, X, D. 바뀌는 거. 단어속 드러낼 거야. 그 다음 얘는 뭐냐? 이기다라는 영어 단어 윈. 얘랑 얘랑 같은 거야. 됐어? 영어로 이렇게 변형된 거거든? 그럼 여기 봐보자. 얘가 영어로 뭐야? 서로 역시 똑같은 거야. 얘랑 얘랑 같은 거야. 중지하다. 그런데 봐봐. 남한 이리로 오세요. 북한 이리로 와. 딱 그랬어. 서로를 좋게 하려고 하는 거야? 나쁘게 하려고 하는 거야? 좋게 하려고 하는 거지. 변형 베네. 우리 뭐가 있냐? 카페 베네. 그치? 이게 뭐냐면 굿이라는 뜻이야. 굿 카페. 서로 사이를 좋게 한다 이거야. 중지하다. 서로 사이를 좋게 하는 거야. 중지하다. 서로 사이를 굿대게 하는 거야. 중지하다. 됐니? 확인해봐. 됐어. 다시 한 번 응용하면 여기가 갑니다. succeed. 밑에서 올라가는 거 성공하다. 성공한 걸 뭐야? 계승하다. surfeet. 밑에서 패스해서 뭐가 돼? 우월하다. 월반. 우월하다. 패스했으니까 옆으로 갑니다. exceed. 초과하다. 됐지? proceed라는 영어 단어가 뭐가 돼? 시작. 나아가다. 가다. 자동사라는 거. preceded라는 영어 단어가 뭐가 돼? 선행하다. 앞서다. 됐습니까? 확인해봐. 얘가 영어로 뭐야? 선행하다. 앞서다. 중요한 건 얘는 무슨 강사? 얘는 뭐가 돼? 시작. 자동사. 얘는 뭐가? 타동사라는 게 되게 중요해. 자. receded라는 영어다. retro. 뜻이 뭐가 돼? 후퇴하다. 후퇴하다. regress. 후퇴하다. 퇴보하다. 됐어? 영어는 같은 배경은 같은 단어를 갖는다. 좋았어. 옆으로 갑니다. conced. 함께 가는 거야. 케인이 손흥민한테. 함께 밥 먹으러 가자. 그럼 케인이 손흥민을 뭐 했다? 시작. 인정하다. recognize. 생각하면 좋아. 인정하다. 인정하다. a seed. 한 방향으로 가는 거네. 너랑 나랑 손잡고 한 방향으로. 동의하다. agree도 동의해. 이거 쉽지? 동의하다. 그 다음 ascent 동의하다. 움직임과 관련된 단어가 보이지? 됐어? 이렇게 갑니다. intercede. 서로가 남과 북 일로 오라고 하는 거야. 뜻이 뭐가 돼? 중이니까 중재하다. 개입하다. 서로 사이를 좋게 하는 거지. 카페 베네시자. innerveen. 뜻이 뭐가 돼? 중재하다. 개입하다. 비디비디비시. 확인해 보시고요.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 확인해 보시고. 됐어? 파악할 수 있겠니? 공통된 말을 빼는 습관들이라고 했지? 접도 파악을 했어. 자 우리 헤빛이라는 영어단은 뭐라고 알고 있니? 습관. 근데 원래 이 뜻이 무슨 뜻이냐면 원래 살자라는 뜻도 있어요. 근데 이제 안 쓰이는 것뿐이야. 자 집중. 습관적으로 했다라는 건 살아있는 거야? 죽은 거야? 살아있으니까 습관이 된 거야. 우리 이런 얘기 들어봅니까? 어느 날. 우리 친구들 사이에서 술값 안 내는 애가 있어. 근데 얘가 오늘 술값 내겠대. 그럼 뭐라고 그래? 야 이 새끼 너 죽으려고 그러냐? 왜 그러냐? 모르면 알겠지? 너 원래 하던 대로 술값 내지 마. 뭘 얘기하는 걸까? 아 습관 살아있다라는 얘기야. 습관이 바뀌면 죽는 거지. 습관. 잘 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inhabit이라는 영어단어가 다 어디어디 안에 살다지. 이런 뉘앙스예요. 그래서 우리가 코에빛을 반드시 외워야 되는 이유가 이게 영어로 뭐야? 함께지. 함께. 함께 사는 거니까 뭐야? 동거하다. 함께 사는 거니까 동거하다. 우리 회사. 뭐라고 그래? company. 함께 뭔가 하는 거야. CEO는 뭐가 돼? 함께. CEO는 뭐야? 함께. 아까 같이 뭐가 돼? conced. 함께 가자. 끝이 뭐야? 동의하다. CEO는 뭐야? 함께. 회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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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그럼 봐봐. 얘는 뭐가 돼? 잘 봐. 얘와 얘가 갔다 왔을 때. 얘를. 우리가 습관은 두 가지 습관이 있는 거 인정합니까? 어떤 습관이 있죠? 좋은 습관이 있지. 어떤 습관 있죠? 나쁜 습관이 있어. 맞습니까? 너무 좋았어. 그러면 좋은 습관은 자랑하고 싶지. 야 너 어떻게 1등을 골라서. 난 새벽 4시. 난 언제나 새벽 6시에 일어나. 6시부터 7시까지. 오늘 뭘 할 것인가 고민하고. 식사를 하면서 고민하지. 어떤 공부를 할 것인가. 계획도 적고. 자 이렇게 봐요. 그럼 좋은 습관이야. 좋은 습관 남들이 보게끔 밖에다가. 뭐하고 하나 둘 셋. 전시하다. 전시하다. 익숙이익이. 뜻이 뭐가 되시죠? 좋은 습관 밖에다 뭐한다? 전시하다. 그럼 나쁜 습관은 뭐가 돼? 남들이 보면 될까 안 될까? 안 되겠지? 안에다 집어놔. 안에다가. 나쁜 습관은 이렇게 안에다가. 이렇게 집어놔야지. 그래서 뭐가 돼? 금지하다. 금지하다. 인히빗 금지하다. 자 좋은 습관 밖에다 뭐야? 전시하고. 나쁜 습관 남들이 못 보게. 안에다 뭐야? 금지하다. 자 private도 영어로 뭐야? 금지하다. private forbidden. 반. 얘도 금지하다. 자 이거는 리드미컬하게. 한번 타보자. private forbidden. private forbidden. private forbidden. inibit. 뜻이 뭐가 돼? 금지하다. 됐어? 좋았어. 하나 둘 셋 넷. private forbidden. private forbidden. private forbidden. inibit. 여러분들이 내가 이거 세 번 할 때인가. 여러분 이거 한번 해봐. 상호작용. 시작. private forbidd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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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어. 잘하고 있어. private forbidden. private forbidden. 프라... 두 박자로 갈 거야. 그럼 여러분들 이거 한번 해봐. 시작. inibit. 왜? 세 개니까 세 번 하는 거야. 두 박자로 갈 거야. private forbidd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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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ibit. 거꾸로 시작. inibit. 아 좋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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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어. 자 가면서 확인해 보시고요. 다시 한번 얘는 영어로 습관 살다. inibit. 어디 안에 살다. cohabit. 함께 살다. 동거하다. 어디어디 안에 살다. 인이 아니지. 안에 살다. 자 좋은 습관 밖에다 뭐 한다. 하나 둘 셋. 전시하다. 나쁜 습관 남들이 못 볼게 뭐 이렇게 감정시켜. 금지하다. 금지하다 더 많이 나온 거 있어. 세 개. 시작. private forbidden. private forbidden. private forbidden. 거꾸로 시작. 잘했어. 잘했습니다. 잘 집중. 자 좀 이따가 반복 한번 할게요. 좋았죠. 자 반복 한번 들어갑니다. 가볼까? 좋았어. 옆으로 갑니다. 자 succeed라는 영어 단어가 있어. 뜻이 뭐가 돼? 밑바닥을 치고 올라가는 거. 그게 뭐다? 성공이다. 밑바닥을 치고 올라가는 거.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노베이스 학생들. 4등급 5등급 6등급. 밑바닥을 치고 올라. 그게 성공이야. 여러분들이 1등급 2등급 됐을 때. 그게 뭐다? 성공이다. 됐습니까? 확인해 보시고. 자 밑바닥을 치고 올라가는 거 뭐가 돼? 성공하다. seed가 고라는 거 꼭 기억해. seed는 뭐다? go. seed는 뭐다? go. 됐습니까? 확인해 보시고요.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좋아. 뭐냐면 동사에 우리가 과거형에다 ed를 붙이잖아. 동사의 과거는 과거는 지나가는 거지. 그치? 그래서 go.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좋아. 강합니다. succeed 뭐가 돼? 성공하다. surpass 뜻이 뭐가 돼? 패스했대. 월반한 거지. 우월하다. 밑바닥을 치고 올라가야지. 우월한 거야. 옆으로 갑니다. exceed 뭐가 돼? 초과하다. ex가 초과지. 옆으로 갑니다. 자 proceed라는 영어 단어가 있어. 얘가 중요한 건 무슨 동사? 자동사다. 나아 가다라고 해석한다. 그 다음 preceded라는 영어 단어는 뭘로 해석한다? 가장 앞에 있는 선수. 프로강사. 그래서 뭐야? 선행하다. 앞서다. 얘는 중요한 게 무슨 동사다? 타동사로 많이 쓰인다. 이게 중요하다. 됐습니까? 확인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retro. retro 해석하고 빠진 거야. 네가 영어로 뭐야? 과거를 보는 거. 과거로 가는 거 뭐하대? 후퇴하다. 그래서 뭐한다? 진짜 후퇴하다. 리그레스 태보하다. 영어는 이렇게 같은 배경이. 이거 앞쪽에 나와 있다. 옆으로 갑니다. 그 다음 conced. 함께 가다. 회사와 함께 가다. 케인이 손흥민한테 함께 밥 먹으러 가자고 그랬어. 그러면 케인이 손흥민을 뭐하다? 시작. 인정하다. 인정하다. 뭐하다? 시작. 인정하다. acid. 자 우리 한방향으로 가는 거. 동의하다. 동의. agreed 영어로 뭐야? 동의하다. 같은 배경 싸움 꼭 기억해. ascent도 뭐해? 시작. 동의하다. 어, 어, 어. 같은 개념이라는 거. 옆으로 갑니다. 자 인터시드라는 거 뭐야? 남과 북이 서로 오라고 하는 거. 그럼 중이지? 중재하다. 개입하다. 그럼 서로를 좋게 하려고 하는 거 나쁘게 하는 거야. 자 좋은 카페. 카페. 베네. intervene. 뜻이 뭐가 돼? 중재하다. 근데 이 단어의 뉘앙스가 여기서 나왔다라고 꼭 기억하라는 거. 됐으니? 옆으로 갑니다. 자 habit이라는 영어 단어가 뭐가 있다? 습관. 또는 뭐가 돼? 살대의 뉘앙스가 있다고. 그래서 inhabit 하면 어디어내 살다. core habit. 함께 사는 거 뭐야? 동거하다. 함께 사는 거 동거하다. 나한테 이제 단어 수업 들은 애들. 함께 같이 여러 번 회안 모집 공동 동거하다. 이런 조어 학습법 알면 엄청 편하다는 거 확인해 보시고. 옆으로 갑니다. 그럼 좋은 습관은 뭐야? 밖에다 뭐야? xhibit. 뭐가 전시하다. 좋은 습관은 밖에다 전시하고. 나쁜 습관은 남들이 못 뺄까? 안에다 뭐가 돼? 금지하다. 금지하다 사실 얘보다 얘를 더 많이 쓴다는 거. 시작. private for event. private for event. private for event. inhibit을 하세요. 시작. private for event. private for event. private for event. inhibit. private for event. private for event. private for event. inhibit. 좋아. 똥.